거의 사실이 아닌 얘기들도 많고 우리가 보통 참잖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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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티기가 힘든 순간이 와요 스마트 멤버들이 악플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팬들은 솔직히 이제 실제 멤버들의 속마음 모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이제 뭐 특히 걸그룹 그런 멤버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셔서 이제 보면은 거의 사실이 아닌 얘기들도 많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그냥 소설 써서 다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버티기가 힘든 순간이 와요 이게 한 번 본다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참잖아요 읽고 뭐 화가 나면 어쨌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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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진짜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멤버분들도 참을 인자를 한 진짜 몇백만 번은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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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터진 게 우리 원스분들이 보면 마음이 아파하실 일들일 거예요 만약에 막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안 좋은 댓글로 힘들어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원스분들 중에서 댓글을 안 보시는 원스분들은 없겠죠? 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갈리는데 어차피 덕질할 거 그냥 취미생활이니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PDF를 따면서 소수사에 매번 신고를 보내고 이제 또 댓글 관리나 느낌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원스분들도 계셔서 약간 좀 나뉘는 거 같아요 저는 댓글을 좀 보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댓글로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네가 봤냐고 뭔가처럼 얘기하냐고 저는 봤는데 그래가지고 걔랑 막 세금 내내 싸웠구나 그 마무리는 그냥 뭐 그냥 늦은 시간 늦었는데 잘 자라 뭐 아침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제가 한 번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 받았던 적이 아 진짜? 지금은 뭐 세경은 잘 안 써야지 저는 트와이스 친구들이 나오면 항상 모니터를 바로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스페셜이랑 뮤직비디오를 보고 되게 뭉클했거든요 약간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저는 그 파트에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지효가 혼자 나오면서 세상이야 아무리 날 되죠 안 쳐도 아직까지 또 오는 것 그 생각에 어느 부분인지 알죠? 그때 저는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너무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원주한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계신 찐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체험했으면 하는 찐 분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류플리로 연락 주세요 08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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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